576년 진흥왕이 제위 36년차인 576년 승하하면서 그의 차남 사륜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5대 국왕 진지왕이 됩니다 당초 진흥왕에게는 동륜, 사륜, 구륜 등 아들들이 있었으나 장남이자 태자였던 동륜이 아버지보다 먼저 요절함에 따라 진흥왕의 뒤는 차남 사륜이 이어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진지왕은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의 역사서 국사를 편찬한 거칠부를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 등으로 삼고 나라의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지왕이 제위한 지 이듬해 577년 백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날의 원한을 갚고자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 두 나라는 일선, 즉 오늘날의 경북 구미시 선산업 일대에서만 붙었으나 백제는 보기 좋게 신라에게 대패하며 또다시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백제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인근에 내리 서성을 쌓았으며 다음해에는 중국 진나라에 토산물을 바치며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제위 4년 차인 579년 갑자기 왕이 죽었다는 기록을 끝으로 진지왕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데 진지왕이 왕위를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가 아닌 삼국유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권제일, 제일기, 도하녀, 비형량 편을 보면 진지왕이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움으로 신하들이 그를 폐위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신라 사량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자태가 매우 아름다워 모두들 좋아했으며 이런 그녀의 이름은 도하랑이었습니다 마침 이 소식을 접한 진지왕도 그녀를 보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녀에게 반한 진지왕이 결국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데 도하랑은 이미 임자가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진지왕은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앞세워 도하랑을 범하려고 했으나 도하랑은 하늘 아래 두 남자를 삼길 수 없다며 자신의 절개를 지키려 들자 진지왕도 도하랑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왕이 죽고 얼마 뒤 도하랑의 남편도 생을 마감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진지왕은 귀신이 되어서 도하랑을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귀신과 잠자리를 한 도하랑이 얼마 뒤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가 바로 비형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형랑은 진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진평왕이 거두어 길렀다고 전해지며 신기가 있어 귀신을 몰고 다스릴 줄 알았다고 전해지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현재 진지왕의 죽음에 대해 추론하기로는 평소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형이었던 동륜의 아들 백정 즉 진평왕 세력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 밀려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지왕도 제위 4년 만인 579년 승하함에 따라 진지왕의 형이었던 동륜의 아들 백정이 다음 왕 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6대 국왕 진평왕이 됩니다 그러나 진지왕의 폐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평왕도 제위 초반에는 이래저래 신경 쓰일 일들이 많았는데 때문에 581년부터 591년까지 여러 국과 기관들을 설치하고 연호를 건복으로 바꾸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평왕 치세기에는 이를 막아내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백자와 고구려로부터 많은 침략이 있었는데 특히나 고구려의 경우 신라와 화친을 맺으며 사이가 다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왕이 등극하고 난 이후부터 줄기차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로 유명했던 온달이 신라를 공격했다가 온달 산성에서 전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중국 수나라에게 지속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으며 백제 또한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수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결단을 내린 수나라가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입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어 지난 고구려 편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백제도 무왕 치세기에 접어들며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되자 신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여러 전투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철저하게 깨부셔지기도 하는 등 누가 우세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어 지난 백제 편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평왕은 재위기간만 53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는데 때문에 이 시기에 전해지는 설화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지난 백제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서동료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화공주도 진평왕의 셋째 딸입니다 더불어 화랑의 정신이라 일컬어지는 세소곡의 이야기도 이때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신라 후기를 책임지는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 등 신라의 인재들이 이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신라 역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진평왕도 재위 53년 차인 632년 승하함에 따라 장녀였던 덕만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녀가 바로 신라 27대 국왕 선덕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사 역사상 최초로 여왕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진덕 여왕 진성 여왕과 함께 신라 3대 여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residents